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또 택배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한 수업이고요. 그 중에서 보통 쇼핑몰이라고 부르는 것들 들어보셨죠?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쇼핑몰들이 있죠. 뭐 가구나 의류, 장난감부터 수만가지의 쇼핑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옥션이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이런 서비스를 오픈마켓이라고 부르고요. 누구나 판매할 수 있고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옥션 말고도 다른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중에 옥션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옥션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옥션의 홈페이지고요. 이곳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옥션이라는 이 서비스를 안 써보셨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들을 테니까 회원가입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이번 시간에는 먼저 회원인 가입부터 하고 그리고 물건을 검색해서 찾은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결제하고 물건을 수령받는 과정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원가입 버튼이 있어요. 링크죠. 마우스 포인트를 회원가입이라고 적혀있는 곳에다가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옥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개인구매회원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자, 가입하기 위해서 왼쪽 버튼을 클릭해요. 그러면 약관이 나와요. 거기서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옆에 보시면 조그만 사각형 박스가 있습니다. 거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체크가 되죠. 자, 이렇게 체크. 그리고 이 동그라미 위에다가 올려놓고 동의합니다. 에다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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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명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민번호가 기본이니까 수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고유식별정보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를 체크하신 다음에 자, 이름. 주민번호를 여기다 입력하고 인증받기를 하면 여러분이 실제 그 이름에 해당되는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저는 저기다가 이름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인증받기 버튼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실명인증을 하셨으면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성명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기본적으로 옥션에서 제공하는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에다가 여러분이 옥션이라는 서비스에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효도코딩 수업 중에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 밑에 회원정보 관리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보시면 이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참조하셔서 그쪽에서 여기서 권장하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강하게 권해드려요. 자, 그럼 저는 여기다가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보안등급이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 안전하다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단순한 비밀번호를 적게 되면 이렇게 사용불가라고 나옵니다. 그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비밀번호 입력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입력하십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힌트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기 힌트에서 예를 들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그리고 여기다 야구를 쓰게 되면 나중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이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야구라고 대답하면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편번호 찾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어...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저희 집 주소가 아닙니다. 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허위 주소를 일단은 여기 화면에 보여드릴 거예요. 어디를 할까요? 역삼동으로 하죠. 자, 그리고 찾기 버튼을 누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나오고 135-080이라고 나오네요. 만약에 서초동이면 서초동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서초동에 되는 주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자,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편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여기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주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주소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주소를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나머지 주소가 만약에 1337-9번지 뭐 주경빌딩 3층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의 나머지 부분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여기 보시면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선택을 클릭하고 본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곳에 해당되는 국번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 제 전화번호가 아니죠. 자, 011-1111-111111 자, 이벤트와 쇼핑에 대한 정보를 SMS로 받아보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부분에서 이거는 광고를 받겠습니까? 말겠습니까?니까 당연히 아니요로 하시는 게 좋겠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적는데요. 이메일을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다면 음... 자, 우리 효도코딩 수업 중에 이메일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메일 계정을 만드는 법, 이메일을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이 나와있으니까요. 이걸 참조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메일 입력하는데 저는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이메일 주소는 그 앞에 아이디가 있고 중간에 골뱅이가 있고 그 뒤에가 나머지 서비스명이 들어오는데요. 그 규칙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어... 콤보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그... 서비스가 네이버나 다음이면 자, 네이버를 클릭하시면 되구요. 다음이면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디... 어디... 이 중에 있지 않다면 자,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wegoing.net이라고 하는거죠. 이거 제 이메일 주소가 아니구요. 자, 이메일 수신 여부에서 어... 옥션... 뭐... 이거 역시도 광고네요. 광고는 아니오라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한 이메일은 나중에 상품을 구매했을 때 상품의 어떤 상품이 잘 구매됐는지 그리고 배송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수신받는 이메일입니다. 자, 자동 가입 방지 여기는 왼쪽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오른쪽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ohy63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단계를 누르시면 이제 이 다음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 만약 여기 있는 정보들이 별 문제가 없다면 회원가입 완료가 될 거구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 있는 정보를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인도해드리구요. 여기 지금 제 계정은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까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완료하시고 이 다음 단계에서 뵙겠습니다.